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늘 좀 기운이 있어서 미리 이것저것 다 찍어 놓으려고 하는데 백색소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력을 향상시킬 때 보통은 처음에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응용 2단계 티누바 응용 2단계 하는 친구들한테 가끔 뭐 이렇게 이게 뭐 필수는 아닌데 한번씩 소개하는게 제가 집중력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어 이거를 좀 향상시키고자 여러 방법을 찾았는데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제가 어 좀 이렇게 빡코딩 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빡세게 코딩을 해야 될 때 제가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일단은 헤드폰을 끼거나 아니면은 주변 소음이 차단되는 그 이어폰을 낀 다음에요 백색소음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색 꼭 백색소음 일 필요는 없는데 어 백색소음의 일부분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라더라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곳에서 많은 곳에서 이 백색소음을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백색소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백색소음 이라 백색소음 인건 차라리 치이 하는 이런 소리인데 그런 소리가 아니더라도 뭐 이것저것 그 공부에 도움 되는 소리 있죠 이렇게 빗소리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좀 백색소음 처럼 이제 좀 이렇게 가는 추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공짜로 듣는 것도 괜찮구요 어 제 생각에는 어 좀 이렇게 돈 좀 쓰실 거면 돈 쓰셔도 5,000원에서 만원 안될 건데 5,000원 수준인데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더 많이 쓰고 있고 이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어 어디 있더라 내 아까 어디 받아놨는데 어 제가 저도 모르게 닫았나 봐요 어 잠깐만요 백색소음 이라고 해서 화이트 노이즈 이 앱 인데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방법 인데요 이렇게 구글에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앱 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어 애플은 앱 스토어에 있구요 어 구글은 구글 플레이 앱에 가면 있어요 그렇게 눌러보시면 이런식으로 이게 5,000원 할 건데 애플 스토어에서 이거 괜찮거든요 이거 제가 10년 넘게 쓴 건데 어 이게 좀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화이트 노이즈 라이트 이거 이게 무료인데 무료와 유료의 차이는 무료는 일단은 내가 전원을 끄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른 앱을 하면서 웹서핑 하면서는 못 들어요 그 백그라운드에 실행 되는게 안되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하다가 집중해서 뭐 스마트 모폼으로 뭐 확인하려고 카톡 들어가면 끊기니까 좀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또는 화면 액정 끝 끄더라도 제가 제 할 일 하면서 이 앱을 쓰고 싶은데 그럴 때는 약 5,000원을 투자 하셔서 화이트 노이즈 보면 유료 버전이 있어요 어디지 tm 소프트에서 더보기 누르셔서 요 소프트에서 요거에요 요게 유료 버전 파랑색이 얘도 얘는 지금 유료 버전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인압결제 하는거는 그 앱 다른 소리인데 그냥 기본으로 제공되는 소리들이 꽤 있어요 뭐 이거 둘러보면 되나 소개 같은거 눌러 볼까요 여러분 이 광고 같은데 광고 아니구요 제가 워낙 잘 써서 이 앱을 이런 소리가 여러개 있어요 여러가지 소리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소리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 앱에서 요걸 갖고 하면 그래도 저는 좀 빡세게 코딩 해야 될 때는 잘 되더라구요 10시간 넘게 코딩을 해야될 때가 있어요 가끔 너무 이렇게 일이 많이 있을 땐 요 그때는 저는 이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때 여기 보시면 에어컨디셔너 소리거든요 이게 그니까 에어컨 소리 에어컨 소리랑 저는 이제 항공기 소리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빗소리도 있고 뭐 캠프파이어 소리도 있고 그래서 요런거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좀 추천을 많이 해요 팀원들한테 그러니까 코딩 할 때는 사실 조금 집중이 안되서 막 머리 아플 때 있잖아요 그때 조금 조금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화이트 노이즈 유튜브에서 공짜로 들으셔도 되고 좀 또 다른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그 p2p 파일이나 뭐 토렌트 이런데나 뭐 아니면 뭐 좀 찾아보시면 유튜브 같은 경우 또 사실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거 알려줘야 되나 그 이제 그 크롬 말고 이제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사실 mp3 로 받을 순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그럼 화이트 노이즈들의 mp3 파일에 아닌 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구하셔서 검색하면 꽤 있을 거야 이게 막 저작권이 있는 그런 소리는 아닐 거에요 그래서 좀 구하셔서 mp3 를 그거를 이제 넣고서 이제 플레이어 같은 걸로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앱이 이 앱이 편해서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5,000원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평생 쓸 수 있게 라이센스가 평생 가니까 평생 쓸 앱을 사용하는 거니까 좀 어 뭐 이런거 투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어 오즈 박사가 추천한 기적의 숙면 이게 보통 이 숙면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이거 가 이거 하면서 오히려 전 졸리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졸리기 보다는 집중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이게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뭐 이것저것 아예 소음이 없는 환경에서 공부 잘 안되니까 카페 많이 가잖아요 그 카페에 효과가 몇 가지가 있냐면 그 내가 원하면은 타인의 타인을 마주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어 나 혼자 공부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이렇게 아예 혼자 고립 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내 할 일 하고 싶어서 카페를 가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또 장점이 뭐냐면 그 주변에 사람 있어서 좀 덜 외롭다 와 두번째는 어 소음이 되게 많잖아요 카페에 그래서 그 이렇게 어떤 일상의 소음이 차를 집중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해서 카페를 선호 하시는데 그 보통 이제 조용한 독서실 가서 혼자 이어폰에 끼고서 이런 앱 같은거 켜놓고 어 하면은 괜찮아요 그 코딩하기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그 티누바 팀원들은 이제 공간 공부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실 때도 혼자 집 좀 이렇게 이번엔 좀 빡세게 해야겠다 할 때 소리를 아예 조용한거 하는 것보다는 이런걸 하면은 좀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이 한 3시간 하면 머리 아파요 그 왜 머리가 아프냐면 집중이 너무 잘 돼서 저같은 경우 너무 잘 돼서 근데 내가 아무리 집중이 잘 돼도 몸을 혹사 하는 거잖아요 혹사라기 보다는 집중 상태 계속 유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몸에서는 너 너무 헤비하게 집중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쉬어 주시는게 좋아요 한번 빡세게 하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쉬고 뭐 그런식으로 좀 이렇게 몸을 관리하면서 코딩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산 단순히 코딩 용은 아니구요 그냥 뭐 공부하는데 책 읽거나 뭐 이럴 때 도움 많이 될 거고 어 많이 도움 돼요 이런거 말고 뭐 또 다른게 필요하다 나는 좀 이런 좀 물리적인 소리 이렇게 그런게 좀 원하다 원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옛날에 집에 있을 때 많이 쓰던 방법인데 백색소음기라는게 있어요 백색소음기 백색소음기라고 이제 네이버에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요런식으로 많이 뜨네요 요런 백색소음기를 사서 하나 집에 두셔서 켜놓으셔도 돼요 도서관 같은 데서 틀기 괜찮은데 가격대가 좀 있죠 디바이스 라고 해서 뭐 특별히 소리가 다른 것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5천원짜리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라 라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어 아무튼 요거 제가 아니하는 그 뭐 집중력 어 좀 코딩 안될 때 하는 방법이구요 이거 말고도 뭐 그런게 있어 뭐 트레드 밀 이라고 해서 트레드 밀 있죠 그 만요 사진은 트레드 밀을 찾으시면 뭐 요런게 트레드 밀이에요 요런게 트레드 밀인데 러닝머신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트레드 밀 정 이게 원래 정식 명식 트레드 밀인데 요런 트레드 밀에 책상이 붙어 있는게 있어요 전동 책상 이면서 그게 이제 뭐 실리콘밸리 쪽에서 많이 쓰고 북유럽 쪽에서도 많이 쓰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런 그런 논문이 있어요 사람 이제 걸으면서 걸으면 집중력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걸음에서 사색을 할 때 어떤 안풀리던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었다 라는 거에서 시작되는 문제인데 그 어떤 방법 인데요 걸으면서 뭔가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내가 걸으면서 뭔가 하면 어 굉장히 훨씬 잘 되더라 이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뭐야 그 때문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트레드 밀 책상 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레드 밀 책상 치면 이런게 있어요 밑에 트레드 밀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어 요런식으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누굽니까 이걸 또 도전을 해봤지요 집에서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봤어요 그 제가 전동 책상은 있는데 트레드 밀 전동 책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이제 운동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뭐 아까 뭐 기사에도 나오지만 운동 효과 책상 논란 논란 하면서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걸 하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그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어 앉아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 심혈관 질환 노출 확률이 50% 더 높다 그래서 어 훨씬 수명이 사망 확률이 50% 이상 늘어난다 라는 어떤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유추해 보건데 일단은 집중력 향상을 떠나서 조금 이렇게 서서 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좀 전동 책상 요새 한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100만원 좀 넘게 샀는데 어 저희 직원들도 지금 전동 책상으로 싹 다 바꿔 줬거든요 파트장들도 그 이유가 일단은 심혈관 질환이 좀 더 덜 노출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일단은 건강 때문에라도 좀 서서 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 트레드밀 책상에 가장 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전동 책상까지 샀는데 트레드밀 책상처럼 뭔가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밑에 트레드밀의 길이를 정말 섬세하게 재셔야 돼요 잘못되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제가 해봤는데 망했어요 망하진 않고 되긴 됐는데 진짜 단점이 뭐냐면 이 트레드밀 책상에 최소 최소 이제 런닝마신 돌아가는 속도 있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이게 한 2키로 넘어가 1.5인가 1.5인가 그거 1키로 정도도 안 돼야 돼요 시간당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래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집중해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뒤로 자빠지지가 않아요 어 넘어지지가 않는 거죠 천박해서 제가 아무튼 그 뒤로 넘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거 사실 때는 좀 속도가 낮은 그런 트레드밀을 사시기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있긴 있나봐요 근데 저는 일단은 걸을 수 있는게 어디입니까 사무실에서 그래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저도 좀 이걸로 바꿀까 하는데 집에 공간이 없어서 기존 걸 버려야 되는데 아직 튼튼해 가지고 이거를 버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무실 공간 어 제가 이거 봤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인데 요게 어 한의사님이네 아무튼 요런 이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그렇게 막 드라마틱 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한 화이트 노이즈와 이것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화이트 노이즈를 고를 것 같은데요 어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화이트 노이즈의 단점은 내가 열심히 집중하고 있으면 그리고 뒤에 옆에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지시한 소리밖에 안 되니까 아니면은 뭐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다 건드리면 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티놈과 팀원이면 그 우리가 집중 모드 라고 해가지고 붙여 놓는 스티커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단순히 이제 어 이거는 팀원 간 단순히 이제 외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고 팀원 들도 이거 제가 응용 2단계 때 얘기해 줄 때 마다 어이 앱을 깔더라구요 그래서 어 이거를 좀 만들어 놓고 이거는 좀 많이 공유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개발을 하실 현업에서 일할 때도 전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드밀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잠깐만 알아서 검색하시면 안될까요 트레드밀 책상 국내에 이제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가격대가 좀 비싸네요 한 200 200에서 150에서 200 사이 잠깐 낮은 가격 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150에서 200 사이 200 200 정도 150에 170에서 200 사이라서 어 저는 투자대비 효과는 뭐 엄청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여유 있으시면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